1. 2. 3. 3. 4. 아.. 힘들다.. 아.. 오빠 왔어? 아.. 너무 힘들다.. 아.. 나도 너무 힘들다.. 자기야.. 집에만 있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오빠.. 나도 힘들어.. 집안일이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가 힘들어.. 집에서 가만히 여기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게 힘들지.. 오빠.. 오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인정을 해주지마.. 나는 집안일을 하니까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 아.. 아.. 아 좋다.. 아.. 빨래도 개혁되네.. 나 잘하고 뭐했는데? 오빠.. 오빠 아침 차려주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또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또리 산책시켜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몰라.. 아.. 아침부터 집안까지 운전하고 일하고 오는게 힘들어.. 쓰레기 버리고 강아지 산책시키는게 힘들어.. 아니 오빠.. 또리 산책 한 번도 안 시켜봤잖아.. 산책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 갔다와서 또 발도 시켜야 돼.. 그게 뭐가 힘들어.. 오빠.. 또리 발 시키는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또리 무겁지? 그리고 들고 한 손으로 어.. 막 그렇게 발 시키고 근데 가만히 있어 쟤가? 근데 내가 다 잡고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드라이기로 쟤 발 다 말려줘야 돼.. 그게 몇 번 걸린대.. 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노동을 하잖아.. 오빠.. 오빠가 화장실 갔을 때 변기에 오줌 없고.. 거실에 먼지 없고.. 이게 뭐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내가 다 청소를 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니까 그게 몇 분 걸리냐고.. 노동의 시간을 따졌을 때 내 아침 9시 나가서 저녁 6시까지 9시간을 일을 하고 오잖아.. 그게 힘들겠나 이게 힘들겠나.. 그 몇 시간 걸린다고 힘들단 가냐고.. 오빠.. 아니 집안일은 퇴근이 없어.. 그리고 화장실 수건장 맨날 수건 채워져 있는 거 그거 누가 있겠어.. 내가 매일 채워 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집 통장에 왜 돈이 채워져 있겠어.. 내가 매일 채워 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진짜 고마워.. 오빠 진짜 고생하고 있어.. 어.. 아.. 그럼 나도 수건 넣으면 고마워.. 너무 고생하고 있어.. 오빠.. 나도 밖에서 일을 해봤잖아.. 근데 집안일도 진짜 힘들어.. 아니 오빠는 집안일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참.. 그게 뭐가 힘들다고 했지.. 밥도 차려야 돼.. 어? 그러면 장도 봐야 되지.. 그거 다 시간이 포함되는 거야.. 요리는 즐겁잖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즐겁잖아.. 오빠 엠프피라고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안 즐거워.. 요리도 안 즐거워.. 아 그래? 자기 엠프피야? 오빠 저녁 먹어.. 야 오 오늘도 고생했어.. 응.. 오빠도 밖에서 고생했어.. 이렇게 우리 서로 분담하면서 토닥토닥 잘 삽시다.. 응 맛있게 먹어.. 자기야.. 요리 안 즐거우면 하지마.. 내가 할게.. 말이야.. 고생하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